여러분은 진정! 몸짱 올라가는 깨! 2015 개콘 초대형 프로젝트 우리는 라스트 헬스보이! 불가능은 없다! 오늘이 드디어 라스트 헬스보이 대망의 16주차다 이게 헬스보이 처음 시작할 때 창호의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? 창호야, 나와 봐! 창호가 이렇게 건장해졌다 그리고 수영이!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수영이의 모습인데 과연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? 수영아, 나와 봐! 수영이가 슬림해졌다 이렇게 16주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영아, 너 오늘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? 목표를 달성하면 제일 먼저 쌀밥이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에다가 공깃밥을 내 공기를 탁 말아서 그냥 먹으면 요요 온다고 요요 야, 끝나고 나서도 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진짜요? 어, 해봐 선배님들! 잠깐만 나와주세요 선배님들! 아, 수영이! 야, 우리 수영이! 많이 쌀됐어, 많이 쌀됐어, 많이 쌀됐어 아, 진짜! 아이고! 우리 아들! 이렇게 다시 쌀됐어 그래 우리 수영이 살 짱 빼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? 야, 이 되지요! 살 좀 빼 그러다 죽어 이 말이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고 싶었어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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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유, 그걸 진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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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? 네 잘했어, 잘했어 자 그리고 창호 너 이제 몸이 좋아졌잖아 어? 이제 넌 뭘 제일 하고 싶어? 전 미스터복 역할이요 미스터복? 헤이 미스터 창 야 그래가지고 이거 미스터 창 이거 준비한거야? 야 미스터복이 뭐가 멋있다 야 미스터복 어디갔어? 응? 헤이 미스터 복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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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헤이 미스터 복 야 이제 아주 벗고 나오는구나 꼭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거야 야 그렇게 등장하는 게 멋있냐 이 정도는 돼야지 잠깐만 너 좀 해줘 봐 종훈아 그냥 그대로 있어 자 이제 그동안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장호 헬스 보이를 시작한 지 16주가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장호야 보여주자 아 좋아 장호가 이렇게 몸짱으로 다시 태어났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마 좀 더 해 자 다음 수영이 과연 오늘 두 자릿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난주 100.8kg에서 과연 오늘 98.3 ce 방탄소년단 3 2 수렁이가 16주 만에 70키로를 감량하고 목표를 달성했다! 선배님,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선배님도 감사합니다. 가위 좀 갖고 와봐. 여러분 감사합니다! 자, 이렇게 해서 16주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다. 창호와 수영이가 건강을 찾았다. 헬스보이는 끝나지만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라스트 헬스보이! 우리는 라스트 헬스보이! 우리 라스트 헬스보이! 우리 라스트 헬스보이! 아멘